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 박근혜 후보 캠프 국민 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 역임. 변화된 모습과 신뢰를 얻기 위해서 통합과 희생을 강조. 우리가 처음에는 통합, 그다음에는 희생. 어떻게 뭐를 정치인들이 내려놔야 국민들이 신뢰를 할 건가.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구상하는 당 쇄신과 총선 승리 방안. 집중 분석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뭐 분주의 움직이십니다. 어제는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기 위해 부산을 다녀왔는데 이준석 토크콘서트에는 참석을 했지만 두 사람이 직접 대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표가 영어로 환자는 서울에 있다고 하면서 인위원장과 만남을 거부했는데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꼭 거부한 건 아닙니다. 내려갈 때 무척 당황을 했고요. 제가 누구한테 우리 쪽에 아무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혼자서 결정한 일이라. 그리고 이제 끝날 무렵에는 또 토크콘서트가 이어졌기 때문에 저를 못 만날 것 같아요. 그런데 환자는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제가 의사인데 환자는 제가 더 잘 알죠. 그런 기분이 들었고 영어에 대해서는 아이고 우리 할머니가 1899년 목포 태생이고 아버지가 26년 군산에서 태어났고 저도 전라도에서 태어났는데 그 점이 조금 저로서는 힘들었습니다. 이태원 추모 행사 때 나올 때 사람들이 소리 지를 때 조금 힘들었고요. 두 번째로 힘든 게 이 대표 전 대표께서 영어로 할 때 중간에 제가 그랬어요. 또 긍정적으로 하려고 영어를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그런데 조금 섭했어요. 그거는 다른 건 없고 비판도 마땅히 들어야 되고 언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경청으로 갔어요. 경청은 왜 그래도 두 사람이 만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 점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요?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짜져 있는 스케줄과 분위기가 또 솔직히 기자분들이 제가 김포에서 비행기 탄 거라고 알고 KTX 표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김포에서 갔는데 거기에 이제 아마 너무 많이 몰려와서 좀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가 되지를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는 어제 상당히 직설적인 표현들을 했는데 그러면서 신당 창당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여전히 이 전 대표는 함께 가야 할 사람으로 보고 있는지요. 그럼요. 신당을 만들면 본인도 좋지 않고 우리도 좋지 않고 서로 좋지 않고 제 메시지의 처음 메시지가 통합인데 통합을 해야 돼요. 아무리 쓴소리를 해도 안고 가야 되니까 내려갖고 앞으로도 통합. 통합이 첫 목적 첫 템 아닌데 그걸 안고 갈 겁니다. 계속 본인도 안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나 본인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강요를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정치인 아닙니다. 저는 이 당과 크게 나가서 나라의 잘못된 걸 조금 고쳐보자. 그 마음은 변화 없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요. 개혁보다는 혁명이 쉽다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혁명은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혁명은요. 남미에서 35세 미만이 혁명을 생각하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다. 또 60세 이상이 혁명 얘기하면 그건 정상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혁명이라는 것은 개혁이 좋습니다. 혁명이라는 것은 목적에 달리 이렇게 소용돌이에 몰려서 1918년 볼셔비크가 18% 지지율을 가지고 혁명을 했는데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스탈린 딸이 미국으로 망명했어요. 망명해서 공산주의는 혁명으로 들어왔는데 70년 동안에 인류가 한 가장 큰 실수와 낭비였다. 그런데 그 말의 맥락은 어쨌든 신당 창당 쪽에 기울은 것 아니냐.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실무적 준비까지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거든요. 직접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신당 창당 쪽으로 좀 기울었지 않냐 이런 느낌을 안 받으셨어요? 여러 가지 현실 문제가 있죠. 제가 보기에는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고 억지로 하면 하겠죠. 그다음에 오늘 보니까 추측 보던지 뭔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에서 비명계 일부가 불만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글쎄요. 그거 사상적으로 맞춰가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신당 창당 가능성은? 저는 신당 발표하는 날까지 안으라고 노력할 겁니다. 끝까지. 제가 할 일은 그겁니다. 그 시점은 언제입니까?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이 이미 시점을... 유승민 의원은 저보고 지켜본다고 그랬어요. 조금 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굉장히 고마웠어요. 왜? 그거는 저한테 시간을 좀 주고 그런 간접적인 뉘앙스가 아닌가. 그분은 정말 그렇게 신선한 분인지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럼 두 사람이 꼭 같이 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안 들으셨나요? 많이 제 느낌은요.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대화가 많이 오고 간 것 같지는 않아요. 유승민 의원은 진심으로 두 가지만 얘기했어요. 나라가 걱정은 되고 당이 걱정된다. 조금 지켜보겠다. 환자는 서울에 있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서울 누구를 지칭한 것으로 이해하셨는지요? 아마 당과 대통령의 말씀이겠죠. 그런데 환자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의사인 우리 이 위원장께서 더 잘... 훨씬 제가 더 잘 알죠.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접근을 합니다.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환자로서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할 건가 국민의힘이 원래 존당이고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했는데 조금 더 변해야 되고 과감히 변해야 되고 대통령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냥 간단합니다. 진리는 간단해요.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거 먼저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뚜벅뚜벅 뭐를 바꿀 건지 또 소통도 더 잘해야 되고 또 아주 경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선을 선대위원장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페어하게 뭐 어디서 누가 뭐 내려서 무슨 공천...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거 봅시다. 지금 이 위원장께서 보시기에 환자의 범위에는 그러면 당을 말씀하셨고 또 누가 있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도... 제가 당에 들어와서 김기현 대표로부터 정권을 임의로 받아서 이걸 고쳐나가니까 저는 또 대통령하고도 소통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누가 원치 않는 건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언론 때문에 못 해요. 왜 자주 못 만나고 대화 못 하고 아직 만난 적이 없지만 그 이유는 오해의 소재예요. 혹시 내가 저정을 받나... 저를 보세요. 제가 32년 동안 의료원에서 일했는데 누구 저정을 받고 지내온 사람은 저정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갈 길이 길을 정확히 제시했어요. 길을 제시했고 이제 내려놓자. 내려놔서 뭔가 보여주자.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내가 민주당에서는 제가 많은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가는데 아이고 그분들 그런 거에 연구할 시간이 있으면 좀 민생에도 더 연구하고 저에 대한 안 좋은 것도 많이 밝히려고 노력했는데 본질을 내가 민주당에 우리 원내대표보고 그랬어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제 좀 우리 본질로 돌아가자. 난 민주당도 사랑한다. 나 대한민국 김대중까지는 민주당을 엄청 좋아했다. 나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이거 좀 다 고치자. 다 바뀌자. 방금 그 말씀은 그러면 대통령을 만나서 주문하고 싶은 얘기도 있다는 것인가요? 대통령께서 굉장히 간절했는데 국회에 나와서 보니까 좀 변했어요. 확실히 변했어요. 소통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와서 사람 만나고 대통령께서는 검사 출신입니다. 저는 의사 출신입니다. 우리 스타일이 있고 전문직이고 정치를 몰라요. 그리고 대통령을 누가 시켰습니까?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서 민주당이 시킨 거잖아요. 민주당 책임도 있죠. 거침없이 거침없이 내가 얘기한다고 비판을 받는데 누가 시킨 거예요. 대통령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 좋은 나라에 이제는 뭐를 못해서 되는 그런 구도가 아니고 잘해서 유임시키고 잘해서 더 일시키고 못해서 상대 방향을 찍는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의사 입장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변화될 게 있다면 어떤 점이 바뀌어야 됩니까? 제가 일평생 저 자신을 애로 봤어요. 그런데 부산에 가서 경청하러 왔습니다 하고 보는데 아 내가 어른이 됐구나. 어른이 됐구나. 정말 어른답게 온돌방 아랫목에서 제가 컸는데 가난한 전라도에 어른들 말을 평생 듣고 살았는데 아마 그 뭐랄까요 지금 MZ세대를 많이 우리가 욕하고 나쁘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제가 깊게 생각해보니까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아프구나.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요 제가. 기차 타고 노면서 그냥 끙끙 알았어요. 저 양반도 조금 마음 좀 어떻게 푸는 방법이 내가 이번에는 실패했는데 또 만나서 또 풀어야 되겠구나. 그 시점을 언제까지 두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아무 때나 저를 만나고 싶으면 항상 문이 열렸고 저도 저도 이제 우리 혁신위원회가 수요일 날 꽤 가까이 가요. 대구까지 내려갑니다. 홍 시장님도 한번 뵙고 싶고 너무 재밌어요. 홍 시장님. 바론들이 한국어에도 능숙한 건 모두가 잘 아는데 인 위원장을 향해서 미스터 린턴이라고 호칭하면서 영어로 얘기했습니다. 우선 저는 미스터 린턴이 아니고 닥터 린턴입니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영어로 얘기한 게? 모르니까요. 의도 있는 건 아니에요. 저를 모르고 이 의원도 영어로 저한테 했는데 너무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거기서 이제 가슴이 아프고 참 우리가 여기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문 좀 걸어잠구고 대화 나누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 사실 없습니다. 이거 마치고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야 되고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측보도 오보 뭐 많이 하는데 괜찮아요. 그것도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난 뒤에 코리안 젠틀맨 애국자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많이 마음 상한 사람 많이 상처를 받은 사람 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상했을 때는 공격이 나와요. 제가 의사고 심리학은 사람은 아니지만 정신과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분노가 그냥 자기가 억울하고 분노가 그런데 이제 그것만이 길이 아니고 또 제가요 이제 육십 넘어서 알게 됐는데 내가 잘못 가고 있다 우리 당 보고도 얘기하고 싶은데요. 용기가 필요해요. 누구에 대한 분노로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안에서도요. 잘못 가고 있는 그런 걸 고쳐나가는데 용기가 필요한데요. 용기가 없으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세상 살면서요. 내가 좀 내려갈 수 있는 자존감이를 내려놓고 아 잘못했다. 내가 어떤 때 우리 우리 간호사 간호사 밑에서 이런 사람들하고 심하게 질타를 하고 그 다음날 내가요 와서 아유 내가 당신한테 어제 그렇게는 내가 잘못했다. 놀라워요. 되게 눈물이 나와요. 내려가면 돼요. 나는 내려가는 건 저한테는 이제 어렵지 않아요. 아마 여기서 실패할 확률이 성공할 확률보다 커요. 그러나 끝까지 해보자 이 말이에요. 이준석 전 대표의 분노는 누구로 향한 것 같습니까 당 대통령 뭐 다 그러지 않겠어요 빠른 거 아닙니까 두 번째 혁신안을 발표했는데요 당 지도부를 포함한 중진 의원 친유기 의원들이 불출마거나 험기 출마를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원들 반발이 있는데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은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혁신의 권유를 지금 친윤 중진 의원들 어디 보니까 소는 또 국민이 키운다 이렇게 써놨던데요. 네 그렇습니까 어쨌든 혁신의 권유를 친윤 중진 의원들이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오늘도 촉구하는데 몇 분이라도 결단을 좀 해서 발표하기 시작하면 저도 일이 쉬워지고 분위기 바뀌고 국민들도 아 말만 하는 거 아니구나 저는 지금 국회의원한테 기대가 커요. 굉장히 우리 당 국회의원들한테 기대가 엄청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끝난 거 아닙니다. 통합도 그렇고 희생도 그렇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희생을 했어요. 정치인 때문에. 이제 그건 그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이득은 좋은 것은 국민이 찾고 좀 희생은 정치인이 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사랑하면 험지 나오고 못하겠으면 내려놓으라 이런 말까지 하셨잖아요. 대통령을 사랑하면 희생을 해오고 올바른 결정해야 되는데 더 크게 얘기합시다. 나라를 사랑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나라를. 이 말수견은 친년 핵심 의원들을 향한 발언인지 분명히 염두에 둔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단체가 있죠. 여러 그룹이 있죠. 뭐 그렇게 자꾸 제 말을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전체입니다. 민주당에도 그런 분 많이 계십니다. 내려놔야 될 사람. 그러니까 이걸 꼭 우리 당만 아니고 정치 문화가 좀 달라지자. 크게 얘기하면 제가 세 분류를 얘기했지만 우선 대통령을 정말 대통령과 나라를 사랑하면 한번 변해보자. 한번 해봐라. 그리고 나와서 수도권에서 지면 어때요? 떨어지면 어때요? 노무현 대통령도 떨어져서 나중에 재개를 했는데 그건 뭐 그렇게 떨어지는 게 무서워요. 저요. 본과 1학년 때 유급을 했어요. 다시 다녔어요. 저 재원도 한 사람이에요. 저 실패 많이 했습니다. 실패 통해서요. 사람이요. 많이 뭐랄까요. 이 마음과 생각이 많이 성숙해져요. 그런데 혁신위에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면 의결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권유 정도에 그친 것에 대해서 그건 설명해 드릴게요. 그거는 우리 혁신위가 모일 때는 이런 발표 나는 너무너무 신선하고 좋은 거 우리가 미리 짜고 치지는 않아요. 거기에서 결정 났는데 제가 당한테 많은 불만이 있어서 설명을 했는데 첫째는 시간이 없었다. 회의하고 언제 또 의논하고 발표를 하냐.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두 번째는 다른 대안이 있냐 얘기해봐라. 다른 대안이 있어요? 한번 우리 아나운서 선생님도 한번 답변해보세요. 다른 대안이 있어요? 네. 없어요. 네. 그건 올바른 길이에요. 이제 됐어요. 나도 많이 편해졌어요.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 네?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만약에 강요? 네. 분위기요. 분위기입니다. 그럼요. 네. 분위기를 만들어서 지금 오락하고 있는데 제가 뭐 기구만장은 아니에요. 실패할 확률도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은요. 굉장히 스마트한 민족이에요. 아마 아이큐 테스트는 전 세계에서 최고예요. 다 알아요. 답을. 우리가 오늘 대화하는 자체도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이 위원장님 말씀에 맥락이 쭉 이어지는데 예를 들면 영남권을 얘기를 하고 또 중진을 얘기하고 친료 영남도 낙동강 하류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지도부도 얘기하고 전쟁 때 낙동강 하류가 없었으면 우리가 여기 없어요. 그분들이 우리를 지켜줬어요. 거기에 낙동강 하류라는 것은 이미 얘기를 충분히 했고요. 중진이나 또 친한 분들 친한 분들이 아 나 정말 개백 장군처럼 나 한 번 나와보겠다. 이정현 의원을 보세요. 그분이요. 순천에 불가능한 데 와서 나는 자랑으로 생각해요. 우리 고향에서 전라남도에서 처음으로 국민의힘 새누리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그런 좀 뭐랄까요 뚝심? 그런 용기 있어야 됩니다. 그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의원들 쭉 보면 김기원 대표라든가 장제원 의원이라든가 다 이렇게 포함되는데 특정 일을 염두에 둔 건 아닙니까? 제가 다시 말해 선대위원장 아닙니다. 그분들이 알아서 결단을 내려야죠. 제가 강요를 못하고 그거는 올라가는 거예요. 머리 위로 그건 아름답지 못해요. 대통령한테도 이래라 저래라 그거 절대 옳은 일 아닙니다. 그러면 인위원장께서는 김기현 현 지도부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르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자꾸 저를 정치인을 만드는데 저는 혁신으로 왔습니다. 의견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될지 아니면 새로운 지도부가 필요한 건지 그런 체제로 가는 게 맞는 건지 그것은 제가 많은 요구를 했는데 당에서 중진들이 모여서 심각하게 제가 제시한 방향을 제가 듣기로는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그래요. 좀 지켜봅시다. 솔직히 말해서 솔직하시잖아요. 김기현 대표가 어떤 선택을 했으면 하십니까? 아이고 김기현 대표는 김대현 대표를 존중합니다. 저를 이 자리에 줄 때 정권을 다 줬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서 무슨 비공개적인 것도 아니고 김기현 대표 이러십시오 저러십시오 그거는 그거는 좋지 않은 유도적인 질문입니다. 당 정관계의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았을 때 혁신위의 첫 번째 과제로 당과 대통령 관계 재설정이 상위에 꼽히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이 문제는 월권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으시잖아요. 여전히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할 의향이 없으신 건가요? 제도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어요. 상당히 유교는 경직돼 있어요. 미국 설명도 할게요. 미국 의과대학생들은 질문을 교포의과대학생들은 질문을 엄청나게 해요. 여기 의과대학생은 질문을 안 해. 그래서 시켜야 돼요. 너하고 질문 하나씩 해. 그거 미스터 공자 때문에요. 그게 유교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대통령 자체가 굉장히 경직이 되고 제왕적인 제도화가 돼버릴 거예요. 누구 잘못이 아니에요. 이게 문화와 유교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민주주의고 처음으로 김대중 대통령한테 평화스러운 정권 교체한 나라예요. 아시아에서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왕적인 어떤 시스템을 바꿔가야지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느낌을 주고 이렇게 문화라고 그럴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거를 고쳐나가야 되죠. 꼭 그게 교회 보세요. 교회 다니면요. 신도가 말이에요. 목사가 보면 전부 다 무슨 주의 사자라고 그래요. 목사님 주의 종이에요. 저는 신자인데 우리는 주의 아들딸이에요. 목사님 우리한테 섬겨야 돼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목사가 사자처럼 돼 있고 목사님을 그럼 누가 그렇게 만드냐 죄송하지만 신도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도 우리 다 책임이 있어요. 그럼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난 서울 강서우청장 선거 패배의 책임은 1년의 민심 위반이 확인됐다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당과 대통령 정부 어느 쪽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세요? 후보를 안 냈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데 그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영어로 월요일 날 축구 경기는 일요일 날 했는데 월요일 날 평가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얼마든지 비판이 가능하고 또 제가 의사인데 예방접종으로는 참 훌륭했다 좋아요. 좋은데 비판도 받아야 되고 아쉬운 점 많아요. 그렇지만 뭐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었다? 후보 안 내기 아깝고 또 그렇게 원래 이쪽에서 나간 후보가 아마 사면받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엇갈려서 조금 지혜가 부족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통해서 학습효과를 갖고 배우고 나가면 됐죠. 계속 언론은 거기에 머무러 있어요. 지나간 겁니다. 지나갔고 앞으로 그거를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하는데 그걸로 공부를 해서 아 이게 잘못됐구나 그리고 저는 여기 혁신으로 와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로 들어왔습니다. 통합을 위해 지금 매진하고 계신데요.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든 유승민 전 의원이든 신당을 만들 경우 만들어졌을 경우 내년 4월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신당 만드는 거 과거에 보면 상당히 어려워요. 호응을 못 받아요. 두 당 구조로 대개 미국도 그래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오늘 더 얘기하고 싶은 건 그다음 우리가 뭐 할 거냐 이걸 좀 비춰보고 싶은데 자꾸 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머무러 있는 것보다 우리가 앞으로는요. 이제 심각해요. 경제가 그래서 이제 청년화 경제 이걸 다음 주 사무원 말씀하신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뭐 나온 게 없어요. 회의도 안 했고 대구도 내려가고 수요일 날 우리가 아르바이트생 그 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 부부가 식당에서 고용한 사람 구하기 어렵고 본인들도 어렵고 이 모든 민생이 어려운 거 R&D 문제 뭐 이제 이제 할 일이 이제 태산 같고 이것도 하나하나 내려가서 목소리를 듣고 제일 아래 혁신이 뭐예요 내려가서 애로상 있는 사람들 잘 들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회의에서 그걸 잘 쉽게 요약을 해서 그다음에 보고를 올리는 게 우리 혁신입니다. 당에서 김포시 서울편이 그 메가서울 발표했잖아요. 지금 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역 균형 발전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저런 논란이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적합한 지안으로 보세요? 순천 승주도 통합했고 여수 여천도 통합했고 고향 말입니다. 또 저기 관양 동강양도 통합을 했고 존재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김포시민한테 물어봐야 되고 또 서울시민한테도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 서울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메가시티를 전국적으로 할 건지 순천 같은 경우에 승주하고 합칠 때 면적이 엄청 넓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또 더 도전하는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우리 당하고 관계없지만 노무현 대통령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수도권을 옮기는 대찬성입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근본적으로 분산화해야 되고 지방자치시대 와야 되고 학교도 지방에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강남에 그렇게 학원이 많은 것 정말 좀 정상이 아니에요. 병원도 그렇습니다. 병원, 지방병원에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돼요. 지금 위원장께서는 통합과 희생이라는 그 주제어로 해서 여러 움직임을 펼치고 계신데요. 앞서 뭐 중진이라든가 친년 위원들의 험지출마 등등 얘기를 하셨는데 1년에 지금 위원장 또는 혁신에서 내놓는 안들이 용산 대통령실의 부상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보세요? 전혀 갈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환영할 거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선한 것을 보고 오 이 사람들 참 민초에 말을 듣고 있구나 민심에 그런 칭찬을 듣고 싶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제가 아주 시골 촌놈이에요. 저는 앰뷸런스 만들고 그럴 때 서장도라고 안 놀았어요. 제가 내려가서 119 대원들하고 AB 반으로 나눠줄 때 그분들하고 같이 라면 끓여먹고 그분들하고 같이 등산하고 문제를 파악을 했어요. 문제를. 그렇게 해서 일을 해나갔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알려면 내려가야 됩니다. 직접 교감하거나 이런 것은 없으신가요? 최근에는 없습니다. 한 3, 4개월 전에 다른 이 문제들이 나오기 전에 그냥 북쪽에 대해서 제가 많이 다녀왔기 때문에 초청을 받아서 좀 제가 북쪽 농촌 다니면서 느꼈던 것을 많이 전달을 했어요. 앞으로 어쨌든 혁신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남은 기간 동안에 역점을 둘 부분은 어떤 점이신지요? 그거는 우리 위원들이 과반수가 여성이고요. 여성이고 또 청년이니까 제가 역시 그것도 그분들하고 의논해야 되고 다시 말씀드렸는데요. 엊그저께 폭탄 같은 발표가 혁신에서 논의돼서 나온 겁니다. 일이 뭐 이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건 있어요. 3선 이상 못한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국회 법적으로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의장을 하려면 4선 5선밖에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제가 좀 경고를 줬어요. 위원들한테 그걸 강력히 밀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건 좀 생각해보자. 예를 하나 들자면 너무 팍팍 저질러서 후에 잘못된 걸 감당하는 것보다 좀 더 우리 좀 미뤘어요. 그 3선 이상 그건 나중에 토론하자. 모를 때는 공부 더 해가지고 다시 토론하는 게 옳지 않겠어요? 네. 그럼 방금 앞서 말씀하신 뭐 중진이라든가 3선 초과금지 또 친윤 핵심 험지 불출마 이 부분에 대해서 가닥이 잡힌 게 아닙니까? 그 방향이 옳다고 굳이 생각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직 아직 토론 중단했습니다. 네. 천만에요. 네. 그거 앞서 나가지 마세요. 신문들이 많이 앞서 나가는데 추측하고 뭐 YTN에 한 번 보니까 뭐 우리 두 달 후에 결론을 내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거 좀 너무한 거죠. 방향은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는 보시는 거죠? 그 아 3선 이상 그러나요? 3선을 한 곳에서 했고 일 많이 했고 훌륭한 사람이고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당에 말하자면 중심 무게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그냥 내쳐서 3선 이상 하지 마라.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한편에서는 지금 분위기 전체 방향을 좀 바꾸기 위해서 좀 판을 흔드는 역할에 중심을 두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뭔가 변화 혁신을 매듭 지으려고 하시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뭐 추측 보도 많죠. 네. 좀 하는 거 봐서 평가하세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아주 내용이 있는 네. 그 혁신화를 두 가지로 출발했어요. 네. 이제 매주 하나씩 또복또복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해도 피곤해요. 국민도 피곤해하고 그리고 소화시키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제 조금 저는 이제 속도전을 줄여라 그거를 이제 좀 경고를 받았어요. 여러 혁신의원들한테 당이 아닙니다. 혁신의원들한테 그래서 속도를 좀 맞춰가자. 네. 네. 당 쇄신에는 공감하지만 막상 나의 기득권에 손을 대는 것은 싫다. 요즘 정치권의 모습 같습니다. 그래서요. 어찌 변화와 혁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는 정치권의